여긴 왜? 니가 여기 왜 왔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대신 그게 위험한 일인 건 알고 있어 훈아 이곳에선 절대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너 설마? 내가 지켜줄게 훈아 예전에 배를 몰래 얻어 탄 적이 있어 아침에 전화했더니 마침 여길 떠나는 화물선이 있대 안 돼, 호나 우리 돌아가야 돼 왜? 우린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나 믿어 내가 지켜줄게 훈아 걱정 마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했으니까 박선생 아저씨야 오래간만이네 이 아가씨야? 배는요? 애긴 됐으니까 가자고 이제 뭐 출발해 안 돼, 훈아 나 봐, 재희야 나 봐, 재희야 가자